그 날 제가 시술을 하고 갔날 지인 언니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따라오셔가지고 다녀간 뒤로 바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시술하고 가셨어요.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? 네네, 저랑 똑같은 시술 받으시고 아주 눈썰미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보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. 거기 있는 그 부분은 제 볼, 제가 6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볼 처짐이 조금 심했었는데 실루엣소프트 한 뒤부터 굉장히 이게 많이 올라가고 좋았어요. 이번에 하고 나서 또 약간 처짐 부분이 다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또 주변에서 그것도 예민하신 분이 또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. 피부 처진 제가 상당히 예전에 굉장히 많이, 50대 후반에 많이 처졌었어요. 근데 옛날 제 사진 보다가 최근 사진 보면은 거꾸로 간 느낌? 굉장히 좋아졌죠. 사람들이 그 사진 보여주면 저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. 근데 그 사진이 증명을 하면 너무너무 놀리죠. 근데 제 생각에는 금전적으로 허락만 한다면 실루엣소프트 짱!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실루엣소프트인 것 같아요. 뉴스 자유ان fix 영상으로 인상받 Ton open USA 2 4 4 4 5 8 5 5 5 6 내 5